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 67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예상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분석 결과를 보면 2016년 말 평균소득월액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,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습니다. 또 국민연금공단이 최고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월 68만원을, 30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고소득자가 30년간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개인기준 최소 월 노후생활비 104만원을 겨우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